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감시황종이 묘한타 증권 부천에서 오신 박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아침 방송에서도 나와주셨는데 박현상 차장님 찾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현장에 있는 소리를 좀 전달해드리고요 정확히 그겁니다 Exactly that's right입니다 박현상 차장님한테 저희가 듣고 싶은 건 어떤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이런 것보다도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그 느낌, 그것들을 좀 잘 물론 여러 가지 팩트들도 정확하십니다만 그런 현장감 있는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유한타 증권이시죠? 네 유홈런 증권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주식할 때는 홈런보다는 안타를 더 붙여야지 그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생각해보니까 홈런 노리고 계속 3질만 당하는 것보다는 배틀을 짧게 잡고 안타를 계속 노려서 출루율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역시 살아있습니다 You are live 우리 박현상 차장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장 정리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장이 끝나면 장이 좋은 날 매매를 많이 하고 그러면 힘들 것 같잖아요 전혀 안 힘듭니다 장이 올라서 매매도 많고 수익도 나면 진짜 전화를 100통을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힘도 안 들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지점 직원들이 녹초가 됐더라고요 장이 끝나니까 이게 전화도 전화인데 이게 하락하는 걸 하루 종일 쳐다보는 거 스트레스가 엄청 크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조율증이 걸린 증시 같아요 하루 막 수요일 날은 70포인트 빼고 어제 100포인트 올렸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게 조그만 짤이라 그러는데 거기서는 이럴 거면 왜 뺐냐 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럴 거면 또 왜 올렸나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체감적으로 30에서 50포인트 정도면 체감으로 크게 느끼는데 이게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위에서 25포인트 떴다가 73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고점들이 100포인트거든요 수요일 날도 저희도 그러면 우리는 3일 연속을 100포인트의 변동성을 다 몸으로 맞은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제 계좌는 그대로의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틀 전부터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들이라든지 투자할 때 기본은 주도주를 투자해라 그날의 주도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도주가 매일 바뀌니까 바뀌니까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제 입장에서도 오늘 주도주가 내일 주도주는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단 맞추기가 솔직히 요즘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시장 흐름 오늘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일반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오후에 직원들은 점심 먹고 와서 많이 땡겨라라고 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빠진 건 인정을 해요 근데 많이 올려놔야지 그게 그 다음 날도 영향이 적은데 만약에 이제 오늘 빠졌다고 오늘 아침에 개파락 했을 때 들어왔던 개인 혹은 단타 물량들이 있다 칠게요 근데 오후에도 올려놓지 않으면 그게 또 실망면로 또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오후에도 올려놓지 않는 면이라는 게 지수를 지수가 오늘 기준으로 한 70포인트 이상으로 개파락을 시작했는데 빠졌다가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 한 50포인트 안쪽으로 당겨서 끝났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86포인트 마이너스로 거래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연휴를 맞이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차라리 빨리 뺐다가 오후에 빨리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예를 들어 삼촌에 시작해서 2,990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아침 시작을 아주 낮게 해서 차라리 올라가는 게 있다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제가 수요일 날 나와가지고 장이 좀 빠졌는데 10시 넘어서 중국 시장 봐야 된다 하는데 최근에도 장이 반 등이 장 중에 나올 때는 중국 시장이 시작할 때 한 번씩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10시 한 2,30분 전까지 조금 올리다가 중국 시장이 좀 힘이 없어지면 좀 밀렸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3시부터 3시 한 4분 정도 기억을 하는데 직원들이 땡긴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오르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상해가 반 등이 나왔고 그때 제가 10년을 미국 구체금유를 보니까는 어제 1.6, 7.7까지 갔었다가 1.47 정도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좀 전에 봤던 1.47 정도라서 그래도 어제 변동서보다는 굉장히 좀 줄어들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올릴 것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부양책이 나와가지고 끝까지 장을 올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과 국채금리의 연결고리 관계에서 장이 드라마틱하게 반등은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3시 이후부터 30분은 좀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장이 안 좋은 날 같은 경우는 3시 반까지 하지 말고 2시에 끝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같은 날은 3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시까지만 가보자 그럼 5시까지 하자 그러면 이제 끝까지 올릴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컨디션 자체가 좀 좋지 않은 하루이기도 했고요 종목들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3.2% 하이닉스 4.7% 네이버 2%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22 중에서 오른 종목이 카카오가 0.7%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기아차가 3% 정도 올랐는데 기아차 기아차는 아침에 그나마 다행으로 아까 10시 반에 잠깐 장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기사가 떴어요 갑자기 이제 기아차 왜 이래 이러면서 7% 8% 뜨더라고요 그때 같은 경우 기사가 나온 게 애플이랑 협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어요 아침에 그래요? 근데 막상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아니고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1.6km 내 정도 끝나는 거리는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해서 킥보드라는 전기자전거를 애플이랑 협력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와서 그나마 좀 올랐고 같이 이제 시장이 돌려면 자동차 업종이 좀 올라야 되는데 현대차는 3% 빠져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같이 오르면 이게 항상 우리가 주식이 오를 때 해당 업종 내에서 대장구 주꾼들이 같이 올라야지 그래도 자동차 업종은 살아있다 혹은 2차 전진이 살아있다 IT는 살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 반등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오늘도 출명을 좀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셀트리온 엘스케어 3% 셀트리온 제약 4.8% 이렇게 빠졌는데 그 다음에 HLB가 8% 정도 올랐거든요 HLB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이거는 특별한 의미보다는 무상증자 한다는 좀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그러더라도 이제 주주 배려 측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했는데 그래도 HLB라도 올라야지 올랐으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개인들이 엄청 샀다면서요 일단 지금 제가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오늘 사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통화하면서 오늘 종가에 배팅하겠다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이 3조 7천억을 샀거든요 3조 7천억 사셨어요? 3조 7천억인데 제가 오늘 오후에 좀 봐봤어요 자료를 제가 봐봤는데 올해 우리 개인분들이 역대급으로 항상 기록을 갈아치우는 한 해인데 1월 11일 날이 4조 5천억을 샀거든요 그리고 1월 26일 날이 4조 2천억을 샀어요 그럼 오늘이 3조 7천억이니까는 역대급으로 개인 우리 여러분들 순매수 기준으로는 세 번째인 날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직 애널리스트 분들 자료가 나오지 않았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생각해보면 개인들의 역대급 순매수가 있었던 날 그 다음에 증시는 어땠느냐가 충분히 자료로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개인 역대급 산 날 다음 날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감시황을 얘기하고 하는 부분도 다음을 어떻게 예측하거나 좀 마음을 위안을 받고자 하는 말이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건데 그 이후로 한 며칠은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게 생각을 하려고 좋게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좀 찾아봤는데 한 2, 3일은 좀 더 빠지긴 했었더라고요 개인들의 역대급 산 다음에 다음 날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아까 어떤 투자자분도 그 말씀을 드리니까는 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맞는 건 아니니까 이번에는 다르기를 좀 기도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외국인이 2조를 넘게 팔았고요 왜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1조를 넘게 좀 팔았던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이 3,900억 매수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는 2,100억 매도 기관도 이렇게 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저기 차익 비차익 상관없이 다 때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저희가 연휴를 항상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최근 연휴가 이제 설 때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는 좀 기분 좋게 설을 맞이했어요 그때는 장 좋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3일절도 앞두고 경건하게 좀 맞이해야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오늘은 좀 미국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낯닥 선물을 봤을 때는 조금 풀었으니까는 그렇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위안을 가지면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 MSCI 리밸런싱 하면서 7,000억 그것도 빠진 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자료에 따르면은 MSCI 리밸런싱 오늘 동시효과 때 나온다고 우리가 자료를 좀 확인을 했는데 막상 종목들을 봤을 때 막상 저희가 이제 3시 20분까지 체크를 하고 막상 끝나고 했을 때는 7,000억 부분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막상 제 개인적으로 체크했을 때는 한 2,000억, 3,000억 정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꼭 7,000억이 무조건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오늘 시장에서는 어차피 종가 부근, 종가 이후에라도 그 리밸런싱에 대한 물량이 외국인이 쏟아질 수 있으니 장중에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굳이 끝나고 물량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살 필요는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MSCI 리밸런싱은 어찌됐든 그래도 이벤트성으로써 오늘 마무리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험적으로 항상 이런 이벤트적으로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는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좀 원위시로 찾아갔었으니까요 일단 좀 많이 팔았네요 오늘 혹시 특징적인 주식들 아까 얘기해 주신 것 말고 또 혹시 점검해 주실 만한 주식이 있나요? 아니면 좀 넘어갈까요? 말씀을 드리자면 매매를 할 때 장이 무지 안 좋거나 혹은 장이 안 좋았다가 아까 제가 반등이 좀 나온다처럼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오르는 주식 그걸 잘 봐야 되는군요 그걸 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좀 살펴보니까 기아차는 좀 빼고요 내용이 있었으니까 좀 빼도록 하고 한세시럽이라든지 영업무역, 더 네이처홀딩스 이런 같은 우리 OEM 관련주들이 좀 좋았고요 못 만든 회사죠? 한세시럽이라든지 영업무역도 다 그렇고 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지수 하락 솔직히 우리 갖고 있는 종목들 차트 보면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렇게 무너지는 게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경고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 네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가 오늘 4% 정도 올라서 끝난 상황인데 뭐하면서 해요? 일단 아라미드라고 해서 탄소섬유 쪽이라든지 탄소섬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저는 주식이 제일 많이 오르는 전제 조건을 턴어라운드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작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서프라이즈로 나온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좋은 상황인데 올해에서 내년 넘어간 이벤트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침에 좀 자료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좀 수급에 영향을 받는 주식들 같은 경우라면은 장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모멘에 오르지 않는데 코오롱인더가 지금 4% 정도 올랐다는 것 같을 경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대안유화 또 0.9%는 오른 상황인데 대안유화? 네 뭐하는 회사죠? 화학 관련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분리막 같은 모멘텀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도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효성화학 효성화학 효성을 제외하고 뽑아왔을 때는 정말로 실적이 눈에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오늘 빠진 종목들도 실적이 좋은 종목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인데 그러더라도 업종이랑 좀 종합을 해보니 화학업종, 의료업종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것 같고요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 그래서 동방성기라든지 산보산업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꽤 많은 상승이 좀 있었고요 뭐 건설회사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뭐 그쪽에 이제 땅이 있는 회사라든지 그렇죠 이제 기타 이제 연관이 있는 회사 주식들인데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회사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보다는 그러더라도 이제 일정을 바라보면서 좀 매매하시는 게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을 살 때는 그런 어떤 테마와 관련 있는 회사들은 그 이벤트를 잘 보고 사야지 그 회사의 내적인 어떤 측면만 봐서는 오히려 주가를 잘 못 대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내재가치가 좋은 회사들도 꽤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은 그 테마가 끝나서 밀릴 때 내가 이제 매매를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속하는 것 같을 경우는 좀 매매 타점을 잘 보시고 타점을 잘 맞춰야 되는 잘 맞추고 이거는 이런 이벤트 그러니까 어떤 테마 갑자기 생긴 공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좀 조심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모멘텀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 이런 말씀보다는요 만약에 저희는 지금 다음 주에 반등을 누구도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프로님도 그럴 거고 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테마성 주식들은 조금은 어느 정도는 소강상태로 보이게 되고요 매기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하이니스 같은 대형주로 쏠리게 되고 이거 좀 순서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장이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지금 매매하실 때 대부분 이제 내가 물려있는 중소형주를 물을 탄다거나 혹은 내가 보고 있는데 많이 크게 빠진 주목들을 매수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IT 이쪽에서 먼저 큰 주식부터 올라갈 거예요 아 순서가 있군요 순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확산이 되는 거죠 IT 올랐으니까는 코스닥 쪽에서 뭐가 해볼만 하겠느냐 그게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장비 소재 쪽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2차전지 소재 쪽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다음 주에 반등을 노려보고 할 때는 이런 순서를 좀 보면서 지상 확산되는 거예요 관중을 쫙 펴놓으면은 빨간빨 빨간빨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좀 할 때 좀 매매하신다면은 일단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실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휴 오늘 지나면 한 사흘 정도를 좀 그래도 쉬게 되는데 이때 뭐 어떻게 하는 게 다음 투자를 위한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매매를 잘 못했었던 때가 될 경우는 종목을 잘 못 골랐을 때가 아니고 제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할 때가 종목이 더 잘 안 맞았거든요 그래요? 저는 마감 요건 처음 나와봐서 어떤 말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50%는 저는 멘탈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어찌 됐든 오늘 굉장히 힘드실 거거든요 저도 엄청 힘들고요 근데 연휴 때는 푹 쉬시는 게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물론 돌아가면서 또 이제 난딱 선물 보고 미국장 어떻게 시작하는 거 보고 어떻게 끝나냐면 내일 아침에 보긴 하겠지만 그러면 직업이시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휴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식에 대한 뉴스는 조금 접어두셨다가 저희가 월요일날까지 쉬니까는 월요일날 오후 3시 이후부터 좀 공부하거나 이렇게 서치를 해보신다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 관련해서도 내가 이제 만회를 해봐야지 라고 이제 주말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손실이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만회를 해서 월요일날 월요일날 주말에 쉬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거거든요 이게 원래 좀 물리면 공부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물리면 공부하죠 해서 아 이거 진짜 왔다다 혹은 이 정도 좋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 화요일날 처음 장이 개장을 해서 그거를 한 번에 들어가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 아 왜요? 무조건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아마도 그렇게 스터디한 종목들이 아마도 사이닉스는 아닐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중소형주라든지 혹은 일정에 있는 테마성 주식일 수도 있고 혹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 그런 종목일수록 시장에서 알아가는 시간 자체는 시장이 안정화된 이유가 되라고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한 조직들을 저는 천천히 분할 매수로 시작하면서 네포트를 건전하게 채워나간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성공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두 자릿수 이상 나다보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한데 급해지고 근데 공부를 했는데 아 이제 진짜 느낌이 빡 온단 말이죠 희한하게 급하게 공부할수록 느낌은 잘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27일, 28일, 3월 1일까지 빡세게 하고 좋다 얘다 그래서 남들 발견하기 전에 빨리 내가 살려는 마음에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한 번에 사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 시초가의 플러스가 나면 더 그렇게 하게 될 텐데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라고 판단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전일 실망 매물이 오르게 되면은 오늘 좀 빠져서 끝났으니까 그럼 또 장이 오르게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두세 번 정도 반복된 다음에 장이 올라야지 진짜 안정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 많이 들어줬을 텐데 이게 기본이긴 기본입니다 항상 근데 제 마음은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못 사면 아예 못 살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할 게 무조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연휴 앞두고 부천에서 또 급히 와주신 우리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아침 저녁으로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OLED 봄날이 어떻게 얼만큼 오는지 우리 정원석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만 듣고 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